안녕하세요. 쥐탈자 안교수입니다. 대안선선 보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서 플러스건까지 쭉 끌어올리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손실 중인 분들도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제를 한 번 다 잡아볼게요. 팩트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을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과거의 사례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무시하시면 안 될 겁니다.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이때는 한 번의 유상증자가 아니었고 2011년도에 결국은 유상증자를 한 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액면병합이라고 해서 천원짜리의 종목을 만원짜리를 합치는 주식수를 줄이는 과정을 했습니다. 결국은 주식을 늘리고 주식을 줄이고 두 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주식을 늘리는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를 충분히 빼놓고 청약이 끝난 다음부터는 호재성 이슈를 등장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이때와 거의 대동소에 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제가 이때 여러분들 라이브를 통해서 좀 도와드리긴 했었습니다. 이런 주가의 상승과 급락사건 똑같죠. 결국은 이때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이때에 대한 부분과 이때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대주주였던 호반산업 호반산업의 배를 불리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총이 한 3조원 가까이 증가돼서 중견기업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것은 기업적으로 우리는 알고 가야 될 부분 알고 가야 된다는 뜻이고요. 지금 오르는 이유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시타지안교수 힘들어하는 뜻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는 머리통이라는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머리통. 머리통. 왜 그러냐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AI 시장이 열렸죠. 그러다 보니 사실 지금 필요하게 생각하는 게 변압기 그리고 전선 관련주 이런 게 움직이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AI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풀가동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전선도 필요로 하지만 초고압 케이블이라고 하는 고압 케이블까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AI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납득할 만한 이슈라는 거죠. 왜? 이 대한전선이란 종목도 사실 과거에 유상증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유상증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북미의 노후화된 전선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자금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어요. 해저 터널에도 초고압 케이블 해저 케이블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 과거에 셧다운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였습니까? 노후화된 전선을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됩니다. 라는 이슈였죠. 역시나 똑같아요. 국내적인 이슈도 노후화된 전선이 꽤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돌아다니다 보면 그러면 결국 그거를 바꿔내에만이 중간에 셧다운이라는 그죠? 이 전력에 대한 셧다운이 없을 수 있다는 거로 지금 확산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과거의 사례를 토대를 위해서 미래의 주가를 유축할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최근에 보유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야 너 무슨 소리해? 이게 얼마나 얼마나 좋은 종목인지 알아?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거예요. 주가의 상승과 기업의 본질은 다를 수 있다. 나쁜 기업이나 주가는 오를 수 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타점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 분명히 이들은 똑같이 이 흐름을 반복적으로 이어낼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하방 추세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또 손실권에 발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3년에서 4년 동안 장기 투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알 겁니다. 천원짜리 종목을 만원짜리로 해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주가치는 제고되지 않았었다는 거고요. 유상증자를 통해서 북미 케이블 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AI 데이터센터 관련 주도록 움직이고 있다는 거고요. 과거에도 역시나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자금을 가지고 실적의 개선을 이끌고 그리고 북미 공략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렇다 실적을 보여주지 못했죠. 결국 그 자금을 가지고 한진칼이라는 기업의 지분 인수를 했던 거죠. 자 여길 보시게 되면 쭉 들어가 볼게요. 대한전선이라고 들어가게 되면 호반산업 그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한진칼이라고 해서 쭉 들어가 볼게요. 누가 최대주인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문쟁 싸움이 있었을 때 호반건설과 호반 호텔 앤 리조트 호반까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이걸 보면서 아 이들은 과거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이뤄가고 있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호반산업은 멀리 시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AI 데이터 센터 이게 과연 이렇게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걸 감안을 하고 유상증자를 무리하게 4,800억을 여러분들께 요구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제일 먼저 움직였던 시장의 주도주를 한번 볼게요. 이날이죠. 3월이죠. 유상증자 이때 했습니다. 그러면 2월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전성 관련 주도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때 꿈틀대지도 않았던 적이에요. 그리고 LS 일렉트로닉 또 한번 봅시다. 꿈틀대지도 않았던 때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예측하고 호반산업이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러면 주식을 해야지 왜 유상증자라고 지분인수를 합니까?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매도타점이 나왔을 때 그죠?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조정 조정에 조정에 받아내고 조정에 받아내고 한진칼처럼 지분인수를 하는 그 특정일 그 특정일을 공략해서 우리가 상한깔 기록했던 적이 있었죠? 그죠? 이때 이때를 한번 털어먹고 그 다음 그 다음 AI 데이터센터의 수혜주를 찾는 건 어떨까요? 조금은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아마 최근의 주주는 제 영상을 보면서 별로 마음을 후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때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오르긴 할 겁니다. 오르긴 할 겁니다만 이날 첫날은 1250원이라는 이 부분 이 부분 내에서 한 만원대 라운드 피겨를 넘지 않을 거다 라고 했지만 200원은 넘겼어요. 이거는 심미적인 부분이 반영하는 거라 이거를 정확히 예측하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항상 근데 큰 판의 흐름은 우린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이때도 역시나 이때도 역시나 증자를 했었고 올랐고 빠지게 한 상태에서 급등 그죠? 자 이때 영상 한번 슬쩍 한번 같이 보고요.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일 건지 에 대한 부분 최종 전력 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한전선의 뒤를 잇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정말 많이 올랐던 재룡전기처럼 이렇게 즉각적으로 오를 수 있는 기업 하나 영상에 첨부해 드릴 거니까 반드시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네요. 잠깐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브를 진행했었던 데인데요. 이게 유상증자 청약이 완료되고 9,300원일 때 호반산업의 의도와 스토리를 알아봅시다. 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했었어요. 잠깐 보도록 하시죠. 17로 한번 향해봅시다. 주가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떻죠? 요 부분인데 좀 땡겨서 볼까요? 요 부분이네요. 그죠? 자 결국은 빠져요. 빠져요. 16일 16일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쭉 끌어올려요. 근데 지금하고 좀 비슷할텐데 요 부분에서 12,400원 요 부분 13,000원 자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오늘은 오르겠네요. 그리고 주가 조정 이렇게 이렇게 있고 나서 요 정도 부분까지 가겠네요. 만원 라운드 피규어를 넘을 수 없는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의미가 있어야겠죠. 이런 과정을 다시 뱉어낼거에요. 요렇게 요렇게 뱉어내고 요 부분 요 부분 갔다가 다시 재차 한번 이런 급등이 나오겠네요. 근데 자 결국은 이때 했던 말은 이 흐름을 미리 예측했죠. 라이브를 통해서 자 라이브를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가지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 다 급등했어요. 전방 산업은 어떠한가 아 제 소개를 안 드렸네요. 20년 동안 운영사에서 펀드매지 했고요. 천억을 운영했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전방 산업 나쁘지 않아요. 초 고압 케이블 그리고 해저 터널 이 관련해서 송수신 담당하는 케이블을 한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만큼 굵은 케이블이에요. 자 중요한 건 최근에 전선 산업 관련된 업황은 좋아요. 왜 그럴까요? AI 시대 AI 시대는 어떻습니까? 업종 업황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습니까? 데이터센터도 건설해야 된다고 하죠. 왜냐하면 AI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연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포인트가 뭡니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나오기 전부터 이들의 의도를 제가 딱 인식을 하면서 이야기해 드리죠. 주가는 오를 겁니다. 왜? 얘네들은 분명히 솔직히 말해서 작전 거는 거예요. 자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소비가 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력 소비가 큰 거를 담당하려면 케이블이 피자죠. 초과 케이블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뭐예요? 사실 맞아요. 변압기죠. 냉각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변압기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일러드리는 애들이 전부 다 급등합니다. 자 오늘도 급등할 종목 일러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 머리통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도록 할게요. LS 뭐가 있을까요? 이름을 바꿨는데 이 부분 그리고 가온전선 이게 가온전선이 제일 비교 설명하기에 편할 것 같아요. 이 동상의 주가는 일단 이렇게 한번 딱 떠올리죠. 그러면 자 여기까지 끊도록 하시죠. 자 한번 우리 재룡전기 어떻습니까? 3월 14일이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이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냥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 그리고 LS 에코에너지죠.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정말 이제 뭐 삶의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아요. 오르기 전에 이렇게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대요. LS 일렉트로니까 결국 다 흑뚱 나오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시죠. 자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가온전선 이야기를 했네요. 가온전선 자 가온 전선 그죠? 오르기 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르기 전에 선점할 수 있어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리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전선의 시나리오는 그대로 99%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들의 머리통을 한번 쳐보겠다. 그리고 이 산업의 사이클이 분명히 전선 관련 주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갈 겁니다. 초기에 선점할 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반드시 010 4822 8706 이렇게 보내주시죠. 대한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텔레그램방 공부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대한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채널 보내드릴 겁니다. 자 무료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조금 더 깊이 있는 투자를 하고 싶다. 그냥 종목별로 간다간다 해서 고봉에 사지 마시고 조금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투자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차트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증권사 다섯군데에서 벌써부터 매집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자 일단 전선 관련주들의 마지막 피날레를 끄고 그리고 대한전선의 한진칼 사건처럼 하나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돈으로요. 그리고 나서 고봉을 찍고는 이렇게 급락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미래부터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항상 좋은 종목이라서 오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걸 전제조건으로 해서 음명을 삭제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릴 건데요. 이 자료 쑥 훑어보시고 라이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대한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아니다 난 자료만 필요한다라고 하면 대한 매집 매집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 한 분 정말로 이제 이 종목을 오래 보유하신 분들이거나 최근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도 이런 절차가 있었느냐 유상재에 과거에 단행했던 적이 있었느냐 이런 걸 모르신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 이 대한전선의 최대 주주는 호반산업인데요. 호반산업은 사실 원래 광주 출신 기업인데 신화 실업 그 이전에는 신화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금융회사였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 호반산업이라는 종목은 썩 질이 좋지 못해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자 봐요. 여러분들 자금 가져다가 돈 빌려주고 있죠. 골프장 인수했죠. 한증칼 지분 인수했죠. 정상이 아니죠. 자 여러분들 속 시원하라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했지만 주주 여러분들 기분 나쁘시라고 한 건 아닙니다. 이들의 머리통을 치고 그 다음 증권사 매집주 벌써 엄청난 수량을 매집했더라고요. 폭등의 시나리오는 분명 산업의 사이클이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한 분 한 분 잘 되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라이브 채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56 됐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 시장을 조금 더 널리 보는 시각을 아시죠. 종목에 빠져들게 되면 눈과 귀를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한편 예로 최근에 있었던 HLB라는 종목도 역시나 똑같잖아요. 재료를 기다렸더니 실망감만 줬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것도 라이브 채널에서 말씀드렸던 게 바이오 종목이 오를 수 있는 영업 환경은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기조에서 동결기조로만 바꾸기 시작해도 주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는 접근하지 않으시고 주가가 올라갈 때 항상 빠졌다고 해서 그냥 매수해버리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빠지는 건 금리 인하까지 기다렸던 수급이 금리 인한 당분간 없을 것 같다는 실망감 그리고 이때는 항상 어떤 이벤트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라고 했잖아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 그죠? 그 수급을 만들어내는 건 산업의 사이클 역시나 대안전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산업을 보면서 움직이는 절차가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풀려들어가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바이오 종목들도 보게 되면 여기서는 반등을 주잖아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결국은 뭐냐면 산업의 플레이어가 되게 되면 결국은 손실률을 0으로 시작할 수 있고요. 좋은 종목 나쁜 종목 살걸 없이 그리고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할 것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이생희 선배님들이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신주인수권을 받았느니 유상증자를 못 받았더니 이걸 뭐 다시 뭐 솔직히 말해서 파는 줄도 몰랐다. 그죠? 그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유상자 청략할 돈도 없었다. 결국은 호반사람만 다 받아쳐먹은 거 아닙니까? 좀 강한 우주로 말했지만 이들의 머리통 한번 쳐봅시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때 머리통 한번 쳐봅시다. 대한 그리고 라이브 또는 뭐 자료만 필요하다. 매집이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자 이제 AI 데이터 센터는 확산 과정을 보일 겁니다. 항상 시장이라는 것도 산업이라는 것도 확산 과정이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 그 전선 관련주들 오르기 전에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뭡니까? 온 디바이스라고 해서 영업 환경 중에서 자그마한 모바일 기기 안에서는 혼자 스스로 행동하는 AI 그죠? AI가 스스로 연산 처리하기에선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하다. 저 용량 용량도 작아야 된다. 해서 올랐던 거예요. 이 이후에 움직인 게 바로 산업의 사이클 중에 이 전선이고요. 전선의 뒤를 이을 거 우리 한번 챙겨봅시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라이브에서 뵙도록 할게요.